개혁개성성경 사사기 7장 여룻바하리라 하는 기도군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로쌤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오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도군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명이오 남은 자가 만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도군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너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오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너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도군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삼백명이오.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도군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삼백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쥔지라. 기도군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삼백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군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너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너의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너의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도군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도군이 그곳에 이른 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군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도군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요아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삼백 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군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도군과 그와 함께 한 백 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 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순이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군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삼백 명이 나팔을 불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이 베시따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문하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도원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산지에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베빠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베빠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랩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랩은 오랩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랩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도원에게 가져왔더라. оз own actions 이스라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